자 김리김리님 안녕하세요 보호막님 이달 지나면 유사암 얼마나 줄어들까요? 일반암의 50%요. 지금은 일반암 천만원 유사암 천만원 일반암 이천만원 유사암 이천 1대1로 가입이 되는데요. 다음달부터는 일반암이 이천만원이다 그 유사암 천만원 이렇게 0.59자 방구자로 가입이 됩니다. 자 정원만님 환호와 60세는 유사암 천이 최대인가요? 60세 이상은요. 60세 이상은 홍구세면 2천까지 가입이 됩니다. 자 그리고 ABL은 5천까지 가입이 돼요. 동탄만님 51세 남자에요. 갱신형 비갱신형 혼합하면 유사암 일반암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? 맞습니다. 하지만 홍구세면처럼 일반암은 갱신형 유사암은 비갱신형 이렇게 안 돼요. 둘 다 갱신형 할지 둘 다 비갱신형 할지 세트로만 가입이 된다. 저 보호망이 애치되면 0대20 일반암 너네 따윈 필요없어 유사암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 유사암.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역사 속으로 하사라질 전설의 보험. 저 보호망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